오늘 네가 만난 그 여자는 그냥 다른 사원에 사는 다른 여자라고 그러니까 그냥 잊어버려 찾아야 될 사람이지 생각하지 마 그 여자는 네 여자친구 마이야 사랑해, 형빈아 네 말하는 내 목소리 잊으면 안 돼 세상이 태어날 때부터 영희는 붉은 질로 여자인데 붉은 질로 인연을 끌고 싶으면 한쪽이 죽어야 돼 형빈아 네가 나를 잊어 줄게 난 널 찾아낼 거야 형빈아 그리고 너도 내가 찾아갔을 때 꼭 날 찾아낼니 혹시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 제 이름이 뭔지 맞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잔데 혹시라도 제가 두렵게 노력하면 죄송합니다 형빈아